인공지능이 의식을 갖게 되면 인공지능이 의식을 갖게 되면 이라는 게 벌써 인공지능에 혼이 붙었다는 얘기에요. 그냥 인간의 혼이 인공지능을 몸으로 삼았다는 얘기인데 혹시 혼이 인공지능에 붙어서 살 수 있는 게 가능하면 인간의 영혼하고 영혼이라는 점에서 똑같겠죠. 몸 중에는 다르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인공지능의 영혼을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의 빙의가 되느냐 영혼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 다른 문제잖아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거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굴 수는 있다는 겁니다. 아이언맨에 나온 자비스처럼. 그렇죠? 자화의식을 가진 인공지능 개발은 불가능하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혹시 가능해지면 거기에 영혼이 붙을 거라는 겁니다. 가능해질 정도의 인간의 몸과 같은 그런 인공지능이 로봇이 나와서 거기 영혼이 거기 들어갈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영혼이라는 걸 몰라요. 지금 아무도 영혼을 모르면서 이제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건 신의 세계예요. 인공지능은 우리가 만들어낸 세계고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영혼이 뭔지 모르니까 인공지능하고 영혼의 문제가 자꾸 섞이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의 문제로 두세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실제 사람 인격처럼 우리가 프로그램 해가지고 작동할 때 그걸 법적으로 사람처럼 대국해 주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법인격, 법에서도 법인이라고 하듯이 사람처럼 대접해 줄 수 있을 수는 있어요. 의식을 흉내낼 수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은. 그래서 법적으로 인격 대접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랑 의식이라는 거는 알아차리는 의식이 있어야 의식입니다. 알아차린 의식이 뭘까요? 영이요. 신성이요. 혼은 신성의 작용일 뿐이에요. 영혼이라고 하지만 영이에요. 영. 컴퓨터에 인공지능에 참나가 있을 수 있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지금 과학자분들이 영혼을 몰라요. 영혼에 대해서 지금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철학 공부를 통해 영혼을 직접 만나고 연구를 하시는 게 먼저라고요. 의식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porque 사회에 불편한 게 아니라고요. 인공지능을 높이 시켰는데 인공지능을 더욱뒈 수 있는 것 같아요.